살았어 뭐해? 여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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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돼! 깜짝이야! 여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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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게. 못 볼 걸 보고 가는 경우가 더 많더라고요. 어떻게? 지금 즉시 귀환하실까요? 논스톱으로 슝! 모셔갈 수 있는 걸. 쉬쉬! 불난 집에 부채질하지 말고 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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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시 한번 경고 드리지만 정체 발설 금지. 복수 금지. 복수 금지. 이 두 가지를 꼭 유의하시고. 나 복수할게! 이봐 미스! 나한테 경고 한번 받아볼 테요? 규칙 위반시 당할 무슨 벌이 얼마나 무서운지 잘 모르셔서 그러시는데 지금 저랑 같이 돌아가시는 게 너희족, 내 부족, 그... 그래, 지금 내 손에 돌아가시고 싶지? 어? 어디 갔어? 어디 갔어? 나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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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오라고! 나와!